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하모은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침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손해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믿음을 선택했는데 당장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치유로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후대들이 237 나라를 차지하는 추억들로 세워지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기한 생이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알고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는 6월 14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6월 15일 수요일 목회 사무원, 6월 18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삶 되시길 기도하며 6월 셋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여름 행사 특별원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다민족 선교대회와 6월 25일 토요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단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교회 건물과 하나렘 어린이집 창문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인도제학교 2기가 6월 24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민족 선교대회가 6월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종수 장로회에 45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런트데이가 6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30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중학권 박근파 차세대 선교사 유리리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생바르텔레미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생바르텔레미입니다 생바르텔레미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집합체인 작은 섬입니다 해적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던 이 섬은 17세기에는 프랑스가 18세기 말에는 스웨덴이 들어와 정착하였으며 1878년 완전히 프랑스 소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호텔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관광개발을 진행하며 명풍면세점, 누드해변, 카페 등을 지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의 부유층을 위한 유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9천 명으로 프랑스의 지배로 인해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 등 유사 기독교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소수의 보금주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참된 보금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생바르텔레미를 위해 기도합시다